안녕하세요 알씽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리에서 절대 사시면 안되는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게된 내용입니다 알리에서 수신기는 절대 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호리진 합의에서 개발한 거구요 라이센스 자체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dsm 방식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고 있는 송신기 인데요 수신기 짝퉁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신기 공장이 메이드 인 차이나여서 그래요 메이드 인 차이나여 가지고 지금 라이센스가 끝난 수신기 제품들 아직 생산 되었던 재고인지 아니면은 어 생산을 그러니까 라이센스 풀린 다음에 짝퉁으로 생산한 건지 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요즘 나오는 수신기들이 보시면 이제 최근 나오는 거는 뭐 sl300 뭐 sr 원래 이제 옛날에 ar 버전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요즘 sr 버전 또는 뭐 에어 버전 뭐 이렇게 가지고 수신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즘 좀 많이 사용되는 ar82 8020 텔레메트리 기능이 다 있구요 요즘 나오는 스펙트럼 수신기들은 텔레메트리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구요 특히 고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센서를 장착하지 않고 자동으로 제공을 합니다 특히 항공용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옛날 수신기 중에서 특히나 이 ar8000 어 과거에 정말 가장 유명 가 파퓰라 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수신기 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수신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알레스 팔기 시작하더라구요 근데 이 팔기 시작한 이 수신기가 저는 진품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는 진품 이 라이선스가 끝나서 어 공장에서 그냥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짝퉁 이었습니다 특히나 스펙트럼 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페이스 에이프 기능도 제공되지 않는 수신 거리도 굉장히 짧은 또 위성 수신기하고 바인딩도 되지 않는 특히나 이제 원래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m 2048 레졸러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도 레졸러션도 틀리더라구요 이상 수신기 하고 본 수신기 하고 주파서 영역대가 다르고 다르고 이래서 풀레인지가 안나오는 또 이제 페이스 에이프 기능이 없는 그런 짝퉁 수신기가 알레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는 알레에서 절대 수신기는 사시면 안됩니다 특히 스펙트럼 유저분들께서는 절대 사시면 안되구요 그 이외에 이걸 제외하고도 여러분 뭐 이제 후 타바 에서도 이제 짝퉁 수신기 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그 저 제논이나 또 뭐 이제 다른 뭐 아류 브랜드도 있거든요 제가 스펙트럼 수신기 여러가지 사용해 봤지만 그나마 믿을 만한 게 오렌지 수신기구요 그 이외에 수신기는 제가 볼 때 믿을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뭐 물론 잘 사용하시는 경우도 계실겁니다 단 저는 노콘을 꽤나 많이 겪었구요 특히 이번에 이제 650X 라는 큰 헬기를 한번 이것 때문에 떨궈먹었어요 그래서 알리에서 절대로 절대로 사시면 안된다는 거구요 이게 AR8000 같은 경우에 이제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격으로 쳤을 때는 거의 한 15만원 돈 정도 하거든요 수신기 저 위성수신기 포함해서요 AR8000 본체만 하더라도 10만원 넘어가는데 알리에서는 거통 2-3만원 정도에 팔고 있구요 저는 이게 진품이라고 정말 착각했는데 결론은 절대 진품이 아니구요 또 이제 성능조차도 이상하고 소프트웨어도 다른 완벽한 짭입니다 여러분 알리에서 절대 사시면 안되는 것 수신기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다른건 몰라도 수신기는 사지 마세요 왜냐면 수신기는 여러분 그 수신기 잘못됨으로 인해서 기체 떨궈먹으면 그것만큼 아까운게 없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멘붕이 된 상태에요 거의 멘붕을 넘어가지고 거의 슬럼프가 올 지경입니다 절대 수신기는 알리에서 사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도 아직 사인은 손으로 하는거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